엄마! 되게 중요한 점. 인사 또 끌고 와가지고 왜 이렇게 멀려가지고 맞다 맞다. 이 운명 택배 진짜 좋아. 진짜 좋아. 아 좋아.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네 너무 멀리 와버렸다네 정신없이 걷다 가보니 살려줘. 누구만 살려줘. 누구만 살려줘. 누구만 살려줘. 우리도 오락하이네. 우리도. 아 그래. 은지야. 아 그래. 우리 인디. 어. 봐봐. 내가 또 오래니까 분낭하게 오잖아. 어떻게 그럼 방송에서 부르는데. 아니야 아니야. 방송이 아니고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거지. 인프루언서지. 인프루언서지. 인프루언서. 인프루언서. 아이고. 여기 가죠. 등산 갔다 오시는 거예요? 등산 갔다 오시는 거예요? 아니요. 이거 봐. 확실히 두 분의 패션이 확실히 다르긴 해요. 다르지. 이게 젊음이야. 이게 라켓놀이고. 어? 이게 라켓놀이라고. 이게 다 구제샵에서 산 거야. 구제샵에서 산 거야. 이거 4만 원. 이거 만 원 줬어. 옛날에 명품만. 명품만. 고집하셨는데 이제 좀. 많이. 아니 명품 입을 때가 있고. 이렇게 또 캐주얼하게 입을 때가 있고. 내 친구야 구라라고. 알지? 내 친구야 구라라고. 알지? 어? 구라 구라. 구라 구라. 내 친구야 구라야 이런 것들이. 나는 우리 저기. 나 이런 상추적인 접근을 해가지고는. 나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. 우리는 상추적인 걸 하면 안 돼. 어? 여기서 했는데 또 여기서 얘기를 하고. 또 여기서 하고. 그리고 인터뷰 또 그대로 또. 또 그대로. 그건 나는 아니라고만. 뭐가 안 돼? 그렇게 얘기해도. 열 개를 하고 있잖아. 아니 이게 말이네 이 얘기야. 나도 다 집중하고 있거든. 아니겠. 어디서 뻥을 치나? 아니겠어. 주말에는 플러스 열 개를. 열 여덟 개께로 했어. 열 개 안 해. 뭘 열 개를. 어? 한 여덟 개. 내일 몇 개? 내일 세 개 간다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일에 대해서. 나, 박명수, 지상렬, 이성재 씨도. 우리가 이제. 우리 이제 70년생이에요. 네. 벌써요? 70이 아니라 70년생. 70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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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0이 이러면 진짜. 불로장생이지. 70이. 그래서 이제 우리가. 일에 대한 고민. 뭐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. 저는. 그냥 뭐 감히 이제 제 생각인데. 나 여기까지 말고 빠질게. 아니. 왜 설명을 해. 아니. 그게 바로 늙은이 같은 거야. 아니지. 형 먹어주냐? 아니요. 바로 가는 거야. 진정하게 진정하게 이 친구들한테 그런 대답을 얻으려면. 그냥 우리가 상추적으로 먹어주냐 이런 걸로 가려면 그렇게 가. 근데 내가 설명하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그런 궁금증을 갖고 온 거야.